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류아의원 위메프 공동대표는 고객 환불을 완수하려고 한다며 현재까지 700건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서 환불 700건을 완료했다며 처리 방식 변경으로 속도가 빨라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고객 환불부터 집중한 뒤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 등 판매 대금 지급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판매자 대금과 환불 자금 마련에 대해서는 Q10 그룹사 차원에서 다같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대표는 Q10 구영배 대표가 한국에 있고 그룹사 전체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도 티몬의 환불이나 Q10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까지 위메프 정산 지원금은 400억 원이고 티몬과 위메프의 전체 피해 규모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